중대 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 건설업계에선 영업정지를 맞은 업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실 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자 업계의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강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하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최대 등록 말소가 검토 중입니다. 현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습니다. 영업정지는 현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GS건설도 경북 안동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는 11일부터 두 달간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설비공사를 할 수 없는데 행정소송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태연건설 역시 노동자 사망사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DL-ENC도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불리한 상황에도 기업들은 일단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경영진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무슨 액션을 취해야지 최대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업무를 최대한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시공사 등록을 즉각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까지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자동화 설비를 확대하거나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관련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에 의존한 안전관리를 했는데 이미 그것은 한계에 와 있고요. 다양한 스마트 건설 및 첨단 안전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건 긍정적이지만 지나친 엄정 대응으로 업계 전체가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